룰라 출신 고영욱이 함께 활동했던 동료 이상민을 향해 저격한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고영욱은 15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가 70억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? 라며 이상민을 저격한 글을 올렸는데요. 이상민이 최근 sbs 예능 미우새에 나와 20년 만에 69억 7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. 과거 논란이 된 이후 sns에도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던 고영욱 고영욱이 이상민을 저격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한때는 합숙하면서 힘겹게 그룹 활동을 했던 이상민과 고영욱 2009년에는 한 예능에 나와서 이상민의 리더십이 강하다며 글을 추켜세우기도 했는데요.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가 70억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? 라며 잠옷 무력해졌다고 적었습니다. 또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다며 자신의 삶이 썩 나쁘지 않다고도 했는데요. 이상민은 고영욱이 복역 중일 때도 그의 생일에 면회를 갔었습니다. 2014년 연초 고영욱의 생일에 면회를 가서 책을 넣어주기도 했다고 인터뷰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. 당시 그는 다음 주에 면회를 또 다녀올 계획이라고도 인터뷰했었는데요. 최근 이상민은 방송에서 20년 만에 69억 7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죠. 그가 빚을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5년부터 시작해 당장 20년. 그런 글을 보며 비아냥대듯 말하는 고영욱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랭한데요.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나락에 갈 판인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놓고 착실하게 빚을 갚은 이상민에게 할 소리냐는 반응입니다.